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. 제주도는 추석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. 특히 기상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제주공항 내 체류객이 많이 발생할 경우 비상수송 지침에 따라 전세버스와 택시를 추가로 투입합니다. 또 추석 연휴에 유료 공영주차장 117군데를 무료로 개방해 도민과 귀성객,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합니다.